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큰 전환점 2. 음속을 5배 능가한다 3. 미국의 음모는 파산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자랑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스팸제트 엔진에 들어갈 구속추진관 기술 한국 고유의 기술로 확보다는 소식입니다. 스팸제트 엔진 구조는 단순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엔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국형 스팸제트 엔진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개발속도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기술진은 20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급초음속 공기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전력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이 마하의 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도 희귀한 기술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란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 만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저바이피 스터보펜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미사일 무기에 장착할 램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파생형인 스크랩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 엔진 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이처럼 우리 한국의 엔진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형 고속추진관과 스크랭제트라는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초음속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스크랭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의 파생형으로 마하 5 이상 속도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램제트 엔진은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속도가 마하 1.2 이상이지만 엔진 연소실 내부 충격파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단계에선 마하 1.2야 아움속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행체가 마하 5.2야 속도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속도에 진입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엔진 연소실 내부에 충격파가 너무 커져 내부 압력과 온도 상승으로 엔진이 터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초음속이 가능한 스크랭제트 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스크랭제트는 터보제트나 터보팬과는 달리 추력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애프터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랭제트는 고고도에서 모을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그재그 패턴에 맞춰서 엔진이어를 분사시키고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킴으로 연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욱 강력한 출력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랭제트 엔진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의 연료를 분사해 연소 반응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마하 5 이상의 성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스크랭제트 엔진은 마하사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F-414 터보팬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한 점도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크랭제트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터보팬 엔진보다 단순화된 부품 덕분에 교체 부품의 공급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정비성은 크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의 핵심으로 설겐 스크랭제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자립화시키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프로젝트를 겸진적인 개발 단계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램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고속 추진관의 모든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끝!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신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최근부터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포호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레이더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가 진정한 스텔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순항 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현무삼에 들어가는 차세대순항 엔진 기술 획급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소양의 스크랭제트 엔진을 비행시킬 최적의 기술력까지는 확보했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만약 스크랭 엔진이 답재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양산해 성공한다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한대나 항모전단들도 방어하기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랭제트 엔진은 이제 미사일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미사일이나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미사일의 가격이 비싸면 양산이 불가능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랭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일단 연료와 함께 산화제까지 싣고 날아가야 하는 로켓에 비해 크램제트는 연료만 답재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빨아들이게 누너 로켓 엔진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 가격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에 적합하며 구조 또한 하나의 긴관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랭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발전만 시킨다면 마하 6 이상은 기본이며 마하 15의 항공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랭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 스크랭제트 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라는게 항공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는 음속의 5배인 마하오로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허미어스 최고 경영자인 AJ 피플리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방기술 응용 수준과 자금 조달 환경으로 볼 때 5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앞으로 스크랭제트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스크랭제트 엔진 개발은 25조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만에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램제트 엔진 완전 국산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스크랭제트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번째로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한 한국은 전투기용 스크랭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비리 기밀급으로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중반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제작한 KF-21 프로토타이덴스 크램 제트 엔진을 탑재하며 국산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질주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찾으며 한국이 자신을 도와주면 한국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한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압승까지 전망됐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레드웨이브 공화당 물결과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나태권 이슈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98년과 2002년처럼 탄핵 역풍이나 9.11 테러와 같은 대형 이슈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가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반에 치른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의석 예순석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0석을 각각 추가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상승세를 탄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승하고 상원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원은 팽팽한 대결세를 모인 끝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승패가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 하원도 10석 안팎의 격차로 힘겹게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2년 이후로 집권당을 정치적 공지로 몰아넣는 야당의 물결이 없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라고 류타임스의 마이티는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충격적인 결과인 것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하원의 권력은 낙당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24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박빙의 결과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이번에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선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출을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이 삼 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일은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직후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장관과 법무장관까지 한 번에 탄핵시키려 한다는 계획이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이상 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차별법을 포함해 바이든이 그동안 신나게 서명했던 정책들의 예산을 하원이 심의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모두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이자 공화당 내 잡룡이라 불리며 트럼프에 이어 두 번째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래리 호거는 한국을 위해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당장 줘라라고 직접 서한까지 보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패를 쥐고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산안 결정권을 쥔 하원을 공화당에 내준 바이든 상원까지 공화당에 내주게 되면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스와비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정부와 주의회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대의 파병, 반려의 임명에 대한 동해,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그 수가 적고 인기도 길어 하원의원보다 훨씬 권위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함께 4년마다 주목받는 미국 대권 주자로도 꾸준히 걸음대는 지위를 가진 자리입니다. 상원의원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 소출을 하고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게 되죠. 이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의 탄핵을 예고한 만큼 상원까지 차지하게 되면 14000리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조지아주가 다시 선거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모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이번 달 말에 결선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민주당은 조지아마저 공화당에 뺏겨 상원을 내주게 되면 이제는 바이든의 탄핵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운이 좋아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중요한 조지아주는 한국의 텃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곳인데요. 인구 천만이 넘는 미국의 초대형 도시 조지아에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 무려 130개나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 배터리 등 업종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신산업과 관련돼 있어서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조지아주 미국인들만 2만 2천명이 넘고 현지 1, 2, 3차 밴드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산하면 최대 수백만명의 조지아주 인구를 한국 기업 130개가 담당하고 있을 만큼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마땅합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주지사는 현대차를 만나 바이덴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여 현대차에게 가장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천만 조지아인들의 한국의 김치를 널리 알리는 한국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얼마나 한국 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가 투표자들의 초밀 관심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와 한인의 위상은 다른 어느 주보다 훨씬 높고 특별한데요. 조지아주의 한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5년 즉음부터입니다. 당시 미국 뮤저지주에 있던 H마트라는 한인 마켓이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시 인근 기넥 카운티에 들어오면서입니다. 이때부터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한인들의 인구 유입 및 자본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시카고가 집값이 일삼 수준인 조지아는 한국까지 비행기 직항대한항공이 거의 매일같이 운행되고 있고 골프 비용도 엄청나게 쌓아낸 은퇴자들에게 천국같은 곳으로 각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인 인구는 약 5만 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지아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진출해온 아시마켓, 한국의 농신가에서 온 메가마트, 그리고 남대문 마켓 등 한인 마켓들이 잇따라 생겨났고 현재는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한국 간판들이 조지아주를 뒤덮었습니다.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찜질방, 노래방, 토장마차, 술집, 샤브샤브, 빵집, 병원, 학원 등도 더 많이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인들조차 신기해할 정도로 한인 상권의 비약적인 발전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지아주 한인 상권의 건물들이 모두 신축건물인데다 규모도 엄청 크다는 점입니다. 건물이나 편의시설이 노후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 본부에서 직접 오신 분들은 이런 한인 상권의 위험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이 조지아주 경제를 쥐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에 뒤통수를 쳤던 바이든이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놀랍고 징기한 상황에 만들어졌어요.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듯 한국만 물잡고 본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최근 폴란드 원전 수준을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 구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GW 규모의 가압병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설계 피드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10도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2주 내로 한국과 수주의 향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몰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해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거돼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라바프리카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많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문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러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불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회는 초강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한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 때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무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 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마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임을 위해 국제 2차를 붙인 바 있습니다. 실력의 해외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르바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로 건론났을 때 중국 연론들은 기술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해 워닝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러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권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과되어서야 사기 모드에 대한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의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상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 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야 7조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위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전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3호 편들 브루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북을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상 사업기의 원자로 옹기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TR 1400이 적용됐는데 3대 책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백댈사는 약 3조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터비는 웨스팅하우스의 무엇이었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 양의 각소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각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TR 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 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L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르 1호기의 설비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메가도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사 중에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L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중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TR 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르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추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합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확보해야 하pieces입니다. puis 그리고